전 세계연합 해군이 모인 앞에서 대한민국 해군의 미사일이 발사 뒤 추락하는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국가적인 망신이 아닐 수 없었는데 이번 사태의 진짜 원인을 파악한 우리 해군에서 제대로 열이 받았다고 합니다. 비싼 돈을 요구하면서 정비도 제대로 못하게 했던 미국제 미사일이 원인이었기 때문인데요. 갑질하던 미국제 미사일을 전부 퇴출하고 100% 국산화를 이루어냈다는 소식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하와이에서 열리고 있는 환태평양 다국적 해상훈련 림팩에서 각국 해군의 대한미사일 실사격 훈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각국 함정들이 대한미사일을 쏴서 적함정으로 상정한 퇴역함정을 타격하는 격침훈련을 진행하며 자국 해군의 위력을 과시하고 있는데요. 이번 훈련에 참여한 우리 해군의 손원 1급 잠수함 이범석함 역시 미 해군의 3만 8천 톤급 퇴역 상륙 강습함 타와라함을 향해 잠대한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물보라를 일으키며 공중으로 날아오른 미사일은 순조롭게 목표물을 향해 날아가기 시작했는데요. 그런데 실사격 훈련을 통제하는 통제소에서 우리 해군이 급히 연락을 보냈고 날아가던 미사일은 목표물에 닿기도 전에 추락해 바다에 풍덩 빠져버렸습니다. 미사일이 비행하던 도중 통제소에서 미사일에 대한 신호가 수신되지 않는다는 연락이 오자 한국 측에서 안전을 위해 강제로 비행 불능화 조치를 해버린 것이죠. 언제나 림팩에서 멋진 활약을 보여줬었던 우리 해군으로선 매우 드문 실수였는데요. 그런데 이번 사건을 분석해본 결과 과실은 미국에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우선 이번 미사일 통제는 미국 측에서 전담했기에 미국 측 통제 시스템의 문제일 가능성이 컸습니다. 미사일은 정상적으로 날아가고 있었지만 한국 해군은 안전을 위해 훈련을 중단했고 이는 오히려 한국이 국제훈련에서 안전 규정을 엄격하게 준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죠. 또한 결정적으로 발사에 실패한 미사일이 미국제 미사일이었습니다. 이번에 손원이람에서 사격한 미사일은 대한미사일 하푼의 잠대 지형이었는데요. 발사 후 신호 미수신 문제는 결국 이미 국제 미사일이 원인일 가능성이 가장 크죠. 한국 해군의 정비 문제가 아니냐 하실 수도 있겠지만 하푼은 미국제 미사일이기에 우리군 마음대로 정비를 할 수도 없는 미사일입니다. 미국은 자국제 무기의 분해 및 정비를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fms 규정을 통해서만 무기를 판매하고 계약서에는 반드시 최종 사용자 조건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최종 사용자 조건에 따라서 무기의 분해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으며 fms 규정 때문에 미국에서 구매한 무기의 유지 보수와 정비는 미국에 의해 엄격하게 관리되며 미국에서 승인한 곳에서만 정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의 무기 기술을 지키기 위한 이러한 규정 때문에 비싼 돈을 내고 무기를 도입했음에도 이걸 구매한 건지 잠시 빌려온 건지 헷갈릴 지경입니다. 마음대로 정비를 하지 못해 이러한 사고가 벌어져도 한국 해군으로선 하푼 미사일의 제조사인 보잉에 항의하는 것 외에는 손 쓸 방법이 없죠. 그리고 이번 사고와 비슷한 사고가 이전에도 있었는데요. 지난 2022년 림팩에 참가한 한국 해군의 주력 구축함 세종대왕함과 문무대왕함은 가성 표적을 향해 함대공 미사일 sm2를 한 발씩 발사하는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세종대왕함에서 발사된 미사일은 순조롭게 날아가 표적을 명중시켰고 문무대왕함 역시 sm2 미사일을 발사했는데요. 그런데 문무대왕함에서 발사된 미사일은 표적에 다다르기 전 공중에서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한 발당 18억 원에 달하는 고가의 미사일이 발사 후 단 몇 초 만에 공중에서 산산조각이 나버린 것입니다. 심지어 그 직전 실시된 수동교전 테스트에서는 발사 버튼을 눌렀는데 제대로 발사가 되지 않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같은 문제는 이때가 처음이 아니었는데요. 미국 레이시온사에서 도입한 sm2 미사일은 2008년 이래로 9차례나 명중에 실패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2010년 림팩훈련에서도 세종대왕함에서 4발의 sm2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두 발이 미사일 하자로 명중에 실패했었죠. 당연히 우리군은 미국의 하자보상을 요구했었지만 레이시온사는 계약상의 보증조항이 없다며 하자 보상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하품 미사일 역시 실패 사례가 이번뿐만이 아니었는데요. 2016년 6월 한국 해군은 동해상에서 하품 사격을 실시했으나 미사일은 정상적으로 발사되지 못하고 바다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2019년 7월 세종대왕함에서 발사된 하품 미사일은 추진체 이상으로 공중에서 폭발해버렸고 2020년 7월 광개토대왕급 구축함에서 발사된 하품 미사일은 미사일 자체의 결함으로 목표물을 타격하지 못하고 바다로 떨어져 버렸죠. 이때마다 우리 해군은 제조사인 보잉에 재발 방지를 요청했었으나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고 전세계 해군들이 모인 앞에서 미사일 발사 실패라는 망신을 당하고 만 것입니다. 결국 제대로 열받은 해군은 이번에야말로 잠대지 미사일까지 국산으로 싹 다 교체를 추진한다고 하는데요. 사실 우리군은 하품을 대체할 국산 잠대지 미사일을 이미 개발을 완료해 배치한 상황입니다. 바로 국산 초음속 잠대지 순항 미사일 해성3입니다. 지난 2013년 실전 배치된 길이 5.5m 중량 700kg의 이 미사일은 기존 해상미사일에 기반하여 개발되었는데요. 수직 발사관이 필요한 SL 비행과는 다르게 잠수함의 어뢰발사관으로 발사가 진행되며 발사되는 순간 방수 캡슐체로 수중으로 튀어나간 뒤 미사일이 캡슐에서 벗어나 바다 위로 솟구치며 목표물을 향해 날아갈 수 있습니다. 잠수함이 부상할 필요 없이 적 함성과 지상 목표물을 타격 가능하다는 것이죠. 또한 해성3 미사일은 북한 전역을 타격 가능한 1000km 이상의 사거리를 가지고 있으며 터보제트 엔진을 장착해 최고 마하 2.4의 초음속으로 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관성항법 장치와 지형 영상 대조 항법 체계를 갖추어 원형 공산 오차가 1m에서 3m에 불과한 매우 정밀한 유도 무기로 상문 크기의 목표물도 타격이 가능하다고 하죠. 반면 하푼 잠대지 미사일은 아움 속 미사일로 사거리도 최대 280km에 불과합니다. 해성3 미사일은 북한에 핵공격 징후가 있을 경우 먼저 선제 타격하여 핵공격 능력을 제거하는 킬체인의 핵심 무기이기도 한데요. 역시 가장 큰 특징은 기존 미사일보다 빠르다는 것입니다. 기존 킬체인 미사일은 목표물을 설정하고 발사 후 목표물을 파괴하기까지 30분이 넘는 시간이 걸렸지만 해성3는 목표물에 포착하고 발사 후 타격까지 10분이면 완료가 가능합니다. 북한이 미사일 버튼에 손가락을 올리기도 전에 머리를 날려버리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미사일의 가격은 정확하게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하푼 미사일보다 유사하거나 조금 더 저렴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이미 도입해둔 하푼 미사일의 물량이 있었기에 이번 사건과 같은 결함이 계속된다면 전부 해성3로 교체하는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그동안 수많은 결함을 일으켜왔던 SM2도 퇴출시켜버리는 것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신형 장거리 대공방어 유도 무기, 함대 공유도 탄투의 개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인데요. 올해 초 방사청은 LIG 넥스원과 함대 공유도 탄투 체계 개발 사업을 위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우리 해군의 SM2를 대체할 예정으로 이를 위해 기존의 국산 함대 공유도 탄 해궁에서 성능이 대폭 향상될 계획인데요. 기존 해궁은 사거리 20km의 최대 속도 마하 2.0 정도의 미사일이었지만 함대 공유도 탄투의 최고 속도는 마하 3.0 이상의 최대 사거리는 300km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경막형 이중 펄스 로켓과 측추력기가 적용되며 지대공 미사일인 천궁의 시컬을 개량하여 탑재할 예정입니다. 이 시컬을 통해 함대 공유도 탄투에서 능동 레이더 유도 방식을 구현할 수 있어 반능동 유도 방식인 SM2와 달리 종말 단계에서 일루미네이터로 하나하나 유도해줄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또한 데이터 링크를 통해 중간 단계에서 별개의 다기능 레이더가 제공하는 비행코스로 유도되기 때문에 함정에 달린 레이더가 유도에 관여하는 부분이 없어져 운용 함정의 레이더 성능을 가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개발이 완료된다면 가장 먼저 한국형 차기 구축함 KDDX에 탑재되고 이후 전함선에 SM2를 대체할 것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방위사업청은 이를 위해 총 6,9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더 이상 미국의 갑질에 시달릴 필요 없이 우리만의 미사일로 미사일 방어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인데요. 또한 레이시온사의 미사일이 독점해 오다시피 한 방공미사일 시장에 균열을 일으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레이시온사의 배제라는 식의 사업 태도에 불만을 가진 곳이 한국뿐만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한국뿐만 아니라 유럽과 일본 등 여러 국가에서 SM2와 같은 레이시온사의 미사일을 도입하여 운용하고 있고 한국 해군과 마찬가지로 수차례 결함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했었습니다. 지난 2018년 노르웨이 인근 해상에서 훈련하던 독일 호이암 FGS 작세노가 SM2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발사 직후 공중에서 폭발해 가판에 화재가 발생하는 사건이 벌어졌었습니다. 이 폭발로 인해 함교와 수직 발사대가 파손되었고 두 명의 승무원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독일 해군은 곧바로 제조사인 레이시온사에 항의했지만 역시 별다른 보상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미군조차 SM2를 운용하다 사고가 발생했었지만 별다른 조치를 취할 수 없었죠. 이렇게 쌓이고 쌓인 불만을 한국 방산업체들이 노린다면 레이시온사의 독점체제를 충분히 깨뜨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기본 수백, 수천억 원 단위가 오가는 거대한 방공무기 시장에서 미국이 차지하고 있는 파일을 조금만 빼앗아 올 수 있어도 막대한 이득을 거둘 수 있겠죠. 대한민국을 만만하게 보고 있는 미국에게 국내 연구진들이 쌓아올린 방산기술력으로 크게 한 방 먹여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는 대한민국 방산기술의 발전이 멈추지 않고 이어져 나가기를 기원하며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